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오늘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도전 영상 1.2부로 나누 생각입니다.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무릎 무릎 다음 날에 이어서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3D펜으로 작업하면서 그리고 BMW M635CSI 프라모델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합니다. 뇌절리터와 티비우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